안녕하십니까 시험비유TV입니다. 여러분들 전주하면 뭐죠? 바로 비빔밥이죠. 그래서 저희가 한국 전통문화의 전당 안에 있는 부빔온에 와 있습니다. 이곳은 8,000원에 비빔밥을 무제한으로 비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상당히 건강한 곳인 것 같습니다.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. 가시죠. 우와 네 드디어 이렇게 한상 가득 나왔는데요. 정말 이 뷔페처럼 즐길 수 있는 이 비빔밥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이 부빔온은요.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까지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우리 단합이 필요한 마음이 좀 이렇게 비벼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곳에 연락하시면 정말 멋있는 비빔밥 행사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. 아우 정말 최고입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맛이 또 중요하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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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네 제가 이제 맛있게 먹어봤는데요.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 창의 도시 전주. 전주하면 비빔밥, 비빔밥하면 부비몬. 네 이곳에 꼭 한번 오셔가지고요. 정말 맛있는 음식, 담백한 음식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정말 오시기도 좋고 모임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 시어뮤TV는요.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. 안녕.